목표물 테슬러의 안구 확보 완료 임무 성공 목표를 제외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잘 가라 가짜 테슬러 전화를 지키는 것이 나의 임무 전화를 공격하려거든 먼저 내 총알을 피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보이드 소울에서 플루토 역을 맡은 성우 심규역입니다 지금 한참 녹음을 했고 아직 할 게 남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런데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다채로운 재미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루토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인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드 소울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소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루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플루토 죽인다 전부 죽인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이드 소울에서 캐시우스 역의 목소리를 맡게 된 최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되게 이런 소중한 기회가 닿아서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영광이었고요 여러분께서도 많은 분들이 애쓰신 이 작업물 결과물에 대해서 많이 즐기시고 즐겁게 풀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보이드 소울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었어 악당은 악당끼리 통하는 법이지 황제 폐하의 원대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자 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енны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